낯선 이국의 향기에 흠뻑 취하다. 진주 조개잡이. 카르멘의 작곡가 비제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. 기다려왔던 국내 점막 초연에 놓칠 수 없는 순간. 이국적인 신론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남녀의 숙명적인 사랑. 정상급 제작진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프랑스 오페라의 진소. 올가을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국립 오페라단 진주 조개잡이. 국립 오페라단 진주 조개잡이.